두둥! 긍정의 힘으로 응원합니다. 웅플릭스 오리지널 2박, 해보기나 했어? 그 세 번째 이야기 한국인은 어떠한 난감도 돌파할 수 있는 민족이다. 너무 멋있죠?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웅플릭스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할게요. 그 전에 앞서서 막 가는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좀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어때요? 아이들이 얼마 전에 찾아와서 선물로 줬어요. 줬는데 선물 해오라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아이들한테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다음 퀘스트 찍을 때는 이거 입고할게. 어때? 자, 그렇다고 합시다. 자랑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지난 이야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이야기에서 어떻게 끝났었냐면 조선소? 하고 끝났거든. 이 조선소를 만든다. 여기서 이제 끝났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은 조선소랑 관련된 이야기일 텐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도시 한 군대를 먼저 소개합시다. 도시. 우리 이 도시를 만나러 갈 건데 지도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나라 지도 볼까요? 음, 서울이구나. 인천, 수원 있고요. 대전 있죠? 저 대전. 자, 대구, 울산, 부산, 전주, 광주 쭉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를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확대. 슝. 아, 자, 이렇게 확대가 됐네요. 자, 울산광역시랑 부산광역시, 김해, 양산, 밀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만 더 확대해 볼게요. 여기 확대. 슝. 아, 됐네요. 신기하죠? 자, 여기 울산광역시가 있어요. 뭐, 태화동 있고요. 뭐, 여기 쭉 있는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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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다 보니까 미포동이라고 보이네. 여기 조금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슝.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생겼답니다. 여기가 이제 미포동이라고 하는데 참고로 여기 있는 음식점들 뒷광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구글링해서 찾아온 게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이 지도 모습이 잘 안 보인다고요? 요건 어떠세요? 여기 위성 사진을 가지고 온 건데 이 지도랑 여기 있는 모습과 거의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니? 비슷하게 생겼죠?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요거를 좀 틀어볼게요. 비슷하게 생긴 걸 좀 틀어보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튀어나오고 튀어나오고 여기 쏙 들어간 거예요. 이 사진 한 장이 이 도시 전체를 바꿨습니다. 잠시 뒤에 이야기할 때 잠시 뒤에 이 사진 이야기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자, 그런데 잠깐만. 이거 진짜 고민 진짜 많았거든요. 요 캐스트를 준비할 때 제가 울산을 방금 봤잖아요. 여기 울산입니다. 울산이라는 도시를 보다 보니까 아, 이거 얘기해도 되나 싶어가지고 참 고민이 많았는데 최초 공개합니다. 크으, 최초 공개. 뭘 얘기할 거냐면 때는 2009년이에요. 2009년이면 여러분 우주에 존재하지 않을 때잖아. 어머니, 아버지, 아버지 쪽이 없을 때잖아요. 우주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때 저는 이러고 있었나 봐요. 자, 뭔가 이렇게 공부하는 곳이 있네요. 보니까 뭐 잘 안 보이겠지만 서양사 개론책도 보이고요. 뭐 한국사 통론도 보이고 뭐 보니까 핸드폰 거치대도 있고요. 막 여러분이랑 똑같습니다. 잘 안 보이겠지만 강화도 지도해요. 제가 이때부터 강화도 좋아했었나 봐. 중요한 곳이야. 포스트잇 있죠. 눈부실 것 같으니까 이걸로 막 잡아놨죠. 스케줄러 보이죠. 어머니, 아버지 사진 보이죠.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던 김종욱이라는 사람이 2009년에 뭘 했을까. 저 대학 사진인데. 자, 2010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일반이죠. 저는 이제 뭐 장애 특수 아니니까. 신일중학교 제1고사실에서 제가 이제 울산에서 시험을 보기로 했습니다. 울산에서 제가 시험을 보려고 신청을 했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2009년 11월 7일 날 기차표를 끊고 대전에서 울산까지 갑니다. 그때 이제 울산을 처음 가봤거든. 지금은 울산역이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뭐 KTX역이 생기면서 바뀌었겠지만 이 당시엔 그랬다고. 그럼 울산역에서 내려서 제가 이제 잘 안 보이죠. 2010학년도 울산광역시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제5고사장. 이게 멀리서 핸드폰으로 찍은 거라 그 당시 핸드폰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좀 더 가까이서 보면은 울산경역시 공립중등학교 임용고사를 받던 곳이 울산입니다. 실제 그래서 고사실에 갔을 때 제가 이렇게 역사가로 시험을 봤던 2010학년도 이때입니다. 이때. 그래서 울산을 찾아보다가 저도 모르게 추억에 빠져가지고 옛날 외장아들을 꺼냈더니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 얘기는 나중에 정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조금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면 그때 가서 또 한번 이야기합시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조선소로 돌아올게요.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자 조선소를 건설을 하고자 합니다. 원래부터 배를 만들고자 했던 생각은 있었지만 사실상 조선소 만드는 게 그냥 뚝딱 한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었죠. 포항제철이 곧 완성인데 그렇게 철강을 생산하면은 조금 더 고부가가치 산업을 뭐 산업을 통해서 더 비싸게 팔면 좋지 않겠는가. 철만 파는 게 아니고 철을 통해서 뭔가를 상품을 만들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잖아.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했을 때 재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회장들 많은 기업가들이 다 이거는 좀 무리입니다. 라고 했고 정주영 회장도 선뜻 여기서 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잘 못했나 봐요. 그때 뭐라고 했다. 아니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데 그것 좀 해보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주영 회장이 좀 고민을 하죠. 아 이거 조선소가 자동차처럼 뚝딱 만드는 그런 게 아니고 규모가 크잖아요. 진짜 규모가 크잖아. 고민하다가 고민은 짧고 깊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주영 회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뭐 그거 뭐 배에 뭐 별거 있어? 어? 아니 한번 해보면 되지. 철판으로 만든 탱크 같은 거 그냥 물에 띄우면 되는 거잖아. 배에 뭐 별거 있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건설업을 통해서 재계순이 크게 성장했던 이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은 육지에서 만드는 그 기술을 그대로 바다로 옮기면 되는 것이다. 만드는 걸 육지에서 만들면 건설업이 되는 거고 만드는 걸 바다 위에서 만들면 그 배 만드는 건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즉 조선소 만드는 것 즉 여기 있는 배를 만드는 거를 건설업이랑 같은 거다. 장소만 육지이냐 바다냐 그 차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돈이에요. 이게 우리 지난 편에서 봤지만 실제 자동차 산업이랑은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죠? 가격 자체가 다르잖아. 자동차 한 대랑 배 한 척이랑 다르잖아요. 엄청난 규모의 돈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 당시에 그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어떡하지? 해서 미국과 일본을 찾아가서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돈을 못 받아옵니다. 못 받아. 아니 주겠냐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경제상황 뻔히 아는데 이제 막 공업화 시작해서 이제 막 산업화 시작하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이 돈을 빌려주겠다고요? 에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게다가 그 당시 미국도 그 당시 일본도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전세계 선박 수주량을 이제 뭐 이렇게 압도하고 있는 그런 세계 최대의 이제 조선, 조선업을 발달시킨 곳이란 말이야. 우리한테 이렇게 투자할 일이 없죠. 그래서 자금 확보에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빠지는 거죠.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사진 한 장과 설계 도면을 하나 구해옵니다. 이 사진 아까 여기서 많이 봤죠? 울산 미포만 항공사진 아무것도 없는 그냥 허허벌판 그냥 백사장 미포만 사진과 이게 외국에 있는 어떤 그 선사에서 유조선 설계 도면을 빌려와요. 빌려와서 설계 도면과 이 사진 한 장 그때 실제 가져갔던 사진이랍니다. 사진과 설계 도면 이거 하나를 가지고 어디로 날아간다? 유럽으로 날아갑니다. 돈을 구해야 되니까 미국 거절당했고 일본 거절당했으면 유럽이잖아. 유럽으로 갑니다. 자 유럽에 가서 정정형 회장님은 사방팔방 뛰어다녔겠죠. 차관을 도입해야 되니까 근데 이 차관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봐라. 차관은 기업이 국가나 다른 은행에서 빌려오는 것도 있겠지만 보통은 국가 대 국가로서 큰 돈을 주고받는 이걸 이제 차관이라고 하죠.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유럽에 가서 돈을 빌려오는 게 아니고 한 개 개인이 기업의 회장이 가서 거기서 돈을 빌리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여기저기 다 거절당합니다. 다 거절당했어. 그리고 나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다시 한 번 연락이 오죠. 정부가 보증 서준다 그래. 정부가 보증 서주고 확실하게 이제 책임지고 밀어줄 테니까 어떻게든 성공시켜와. 이런 얘기를 듣고 다시 한 번 연기를 내서 그 당시에 영국의 바클레이즈라는 은행을 찾아갑니다. 굉장히 큰 은행이에요. 지금도 되게 유명합니다. 이거 본 적 있어요? 바클레이즈? 남학생들 해외 축구 좋아하시는 남학생들 본 적 있을걸? EPL 요요요 많이 본 적 있죠? 바클레이즈 프리미어리그 EPL이라고 하잖아. 지금은 이제 공식 후원사가 어딘지 저는 해외 축구를 많이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클레이즈 요렇게 있는 요 은행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했을까?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왔어. 조선소를 만들고자 하는데 차관 좀 흘려주시오. 차관. 아 그러면 영국에 있는 은행이 딱 봤을 때 이 뭐 아무것도 없잖아. 조선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만든다고 하는데 돈 빌려달래. 안 빌려주죠. 안 빌려줍니다. 거절당합니다. 거절당하니까 이제 아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문득 아 하고 알아봐야겠다. 누거를 바클레이즈라는 은행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추천서를 받아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AMP 애플도어라고 하는 선박 컨설턴트 회사가 있습니다. 컨설턴트 회사 선박 컨설턴트 회사인 애플도어사의 찰스 롱바텀 회장을 만나요. 만납니다. 만나서 추천서 좀 써주세요. 우리가 차관을 도입해야 되는데 영국 영국 그 은행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못 믿음직스러운 거지 믿지 못하겠는 거지 안 빌려준대요. 추천서 좀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생각해보세요. 배를 산다고 나타난 사람도 없고 어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조선소를 만들었다 뭐 착공을 했다 이런 것도 없잖아. 그냥 백사장 사진 딱 하나 갖고 와가지고 돈 빌려달래. 이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세계 전세계 내로라는 그런 조선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뭘 믿고 차관을 빌려줍니까? 생각해보세요. 합리적인 생각을 해봐. 누가 빌려주겠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지금 한국의 상환 능력이라든가 한국의 성장 잠재력 같은 것도 솔직히 못 믿음직스러운 거지. 뭐 갚을 수 있겠습니까? 차관 빌려준다고 해서 지금 한국 상환 보세요. 의심하는 거야. 안 빌려주는 겁니다. 이때 그 유명한 일화가 나옵니다. 뚜둥 500원 자 이 500원 그 당시 지폐였어요. 이 지폐를 아! 하고 이제 주머니에서 꺼냅니다. 딱 꺼내면서 자! 하고 보여주죠. 요 이야기 어디서 봤다? 여기서 봤죠. 정정 1화 실현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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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500원짜리 제가 도입부에 얘기했었다고 그때 이야기했던 이 500원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바꿨던 지폐가 됩니다. 볼게요. 여기 1화에서도 얘기했지만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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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선이 나오죠? 거북선 물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생긴 사람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정조영 회장이 롬바텀 회장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야 너 영국 사람 잘 들어봐. 이것은 거북선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너네 영국보다 무려 300년 정도나 앞서서 우리는 이미 1500년대 이 철갑선을 만들었어. 이 철갑선으로 우리는 일본을 혼줄냄 민족이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북선 봐. 지금 봐도 너무 대단하잖아. 그 당시 기술로 이런 철갑선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데 그거를 차관을 도입하고자 하는 그 추천서 받기 위한 그 영국 사람 앞에서 야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옛날에 있었는데 너네보다 300년이나 앞서서 이런 거 만들었어. 너네는 이제서야 시작했지만 우리는 예전에 만들었다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능력이 안 되냐고요.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산업파라가 잠시 늦어졌을 뿐 그래서 우리가 잠시 녹썰었을 뿐 우리의 잠재력은 고스란히 그대로 가지고 있어. 저만 닭살뒀습니까? 이번 화의 제목이 뭐야? 한국인은 어떠한 난간도 돌파할 수 있다. 이거 정주영 회장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정주영 어록 찾아봐. 이 말 나와. 나오거든. 우리는 그런 민족이다. 우리 잠재력은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넘어갈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 롱마토 회장이 아 이 사람 참 대단하다. 아 그렇구나. 물론 일화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결정하진 않았어. 그리고 실제 정주영 회장이 사진 한 장이랑 설계 도면만 가지고 가진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한 모든 보고서 같은 거 다 들고 갑니다. 그런 걸 면밀하게 검토했던 애플도어 회장이 고리 원자력 발전소를 현재 건설하고 있고 정유 공장 건설에 풍부한 경험도 있는 현대 건설이 대형 조선소를 만들만한 능력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추천서를 써줍니다. 박클레이즈한테 가서 제출하라는 거야. 은행에 가서 제출하세요. 추천서 써드릴게요. 선박 컨설턴트사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정주영 회장이 이걸 들고 어디로 가면 돼? 박클레이즈 가면 되죠. 박클레이즈 은행에 가서 해외 담당하는 부총재를 만납니다. 부총재가 이제 정주영 회장이랑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부총재 입장에서는 정말 작은 나라에 이제 막 산업화하려고 하는 그 나라의 어떤 기업가가 와가지고 돈을 빌려달래. 이만한 돈을.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따지고 막 검토하고 하는 과정에서 앉아서 이런 걸 물어봤대요. 혹시 정회장의 전공은 경영학이세요? 아니면 뭐 공학이세요? 뜨끔한 거지. 어? 자식이 소학교 나왔잖아. 초등학교 밖에 못 나왔잖아. 초졸이라고요. 초졸. 일제간종기 때 소학교 나오고 안 나왔어. 학교를. 어떻게 대답할래요? 자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만 나왔는데 혹시 전공이 경영학이세요? 아니면 뭐 공학이세요? 극적극적? 당황스럽죠. 이때 뭐라고 했게? 살짝 흠칫 놀라는 듯 하더니 우리가 보낸 사업계획서는 보셨습니까? 사진을 돌리죠. 그랬더니 어? 봤습니다. 그리고 와서 굉장히 능청스럽게 그 짧은 순간에 이런 위트 있는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어제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옥스퍼드 대학에 갔어. 옥스퍼드 대학에 갔더니 거기서 나한테 박사학위를 주더군요. 바로 정말 위트 있죠. 바로 받아친 거야.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해외 담당 부총재가 껄껄껄 웃었대. 껄껄껄 웃은 거야. 껄껄껄껄 웃으면서 아! 그럼 수출 보증국으로 보내주겠소. 은행 통과했습니다. 은행이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종 간문이 영국 수출 보증국에 가서 보증을 받아야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거야. 큰 돈이니까. 그래서 일로 보내겠소. 하면서 마지막 말이 뭐였다? 당신 조상에게 감사해야 할 겁니다. 하... 갑자기 생각나는 이분. 가슴이 웅장해. 이야... 대단하죠? 이렇게 해서 저의 외할아버지 이순신 할아버지께서 또 한 번 역사를 쓰셨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면 돼? 영국 수출 신용 보증국 하면 됩니다. 그죠? 영국의 신용 보증국에 가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영국으로 바클레이즈 은행으로부터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돈을 빌려주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또다시 한 번 이제 뭔가 이제 난관이 찾아옵니다. 아니 줬어. 정정혜장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니 그건 알겠는데 뭐 돈 빌려줄 수 있는데 우리가 무턱대고 그냥 빌려줄 수는 없잖아. 사람만 보고 빌려줄 수 없잖아. 아니 500원짜리 지폐만 보고 빌려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수요가 있는지 확실하게 선박을 사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오세요. 선박을 주문했다라고 하는 주문서든 뭐든 간에 증명할 수 있는 걸 확실하게 가지고 오시오. 그래야만 차관을 승인해 줄 것이오. 최종관문이야. 최종관문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 지금 조선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냥 백사장이야. 누가 백사장이 이제 회사를 만들 건데 생각해봐라. 저 이제 회사를 만들 겁니다. 이제 조선소 만들 거고요. 이제 배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여러분 빌려줄래? 그런 거잖아. 근데 이거 확실한 증명을 가지고 오래. 너무너무 고민이 많았던 이 정지용 회장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아까 전에 봤던 애플두어사의 롱바텀 회장 있죠? 롱바텀 회장에게 부탁을 해서 수소문 끝에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리스의 선박왕 썬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그런 선박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리바노스라고 하는 회장이 있습니다. 이 리바노스 회장을 소개 받고 이 사람을 만나요. 자 만나가지고 이제 서로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뭘 보여줬다고? 아니 500원 아니야. 500원 아니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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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요거 지도 미포만 우리 아까 봤죠? 초반에 봤었죠? 요 울산 미포만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여기다가 조선소를 건설할 것이오. 그리고 여기다가 조선소를 건설해서 선박을 만들어 주겠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포부를 보세요. 이 자신감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감이 정말 막 굉장히 멘탈 좌우하잖아. 천문학적인 액수에 돈을 가지고 오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은 지켜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의 말 대화는요.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신중해야 돼. 이렇게 말하죠. 반드시 좋은 배를 만들어 주겠소. 또한 배를 싸게 만들어 줄 것이며 계약금도 조금만 받겠소. 그리고 만약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불해 주면서 이자까지 붙여주겠소. 게다가 만약에 배를 만들었는데 화자가 있다. 인수 안 해도 좋습니다. 또한 원금 모드를 돌려주겠소. 만약에 하자가 생길 경우에는 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파격적인 조건을 결고 실제 여기는 리바너스 회장한테 총 두 척의 초대형 26만 톤급 초대형 유선 두 척을 수주하는데 성공합니다. 당시 세대 최대의 규모의 선박이었대요. 정주영 회장이 나중에 나이가 좀 많이 드시고 회고하시면서 여기는 리바너스 회장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회고할 때? 나보다 더 미친 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해봐. 진짜로 너무 신기하지 않아? 이 사람도 대단하고 이 사람도 대단한 건데 정주영 회장의 그 당찬 포부를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감정이입 한번 해봅시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배를 만들어본 경험조차 없어요. 1500년대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북선은 우리 조상들이 만든 거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 배를 만들어본 경험이 없어. 기껏 이제 현대 건설해봤자 이제 국내랑 해외에서 건설업 했을 뿐 조선업 한 번도 안 해봤잖아. 조선수 만들어보지도 안 했어. 서폐서 막도 안 만들었어. 근데 이렇게 약속을 해놨습니다. 누가 봐도 사고친 거야. 근데 그거를 해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건데 아니 어떻게 만드는 거냐고 아니 해주기로 했어. 어떻게 만들 건데 중요한 건 기한이 되게 짧습니다. 기한이 3년이 채 안 돼요. 아니 조선소 건설하는 데만도 몇 년 걸릴 것 같은데 100까지 만들어냈는데 3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만들어야 돼. 이거 어떡할 거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1972년 바로 현대 울산 조선소를 건설합니다. 현대 울산 조선소 1972년 3월 23일 제가 쓴 말 아니에요. 실제 사진이 이렇게 나옵니다. 싸우며 건설하자. 이게 의지가 보이니? 으아악! 하면서 건설하는 거야. 싸우며 건설하자. 그러면서 등산, 수출, 건설 이러면서 조선소가 착공에 들어갑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조선소를 건설하고 나서 배를 만들면 기한을 못 맞춥니다. 그 납기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여기서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조선소를 만들면서 그 옆에다가 배도 같이 만들어. 배를 같이 만들자는 거야. 웃기지 않아요? 조선소가 만들어져야 배를 만드는 건데 조선소 만들고 이 조선소 이 시설이 없어도 만들 수 있는 철판등에 붙이는 걸 알 수 있잖아. 철판부터 붙여. 독이라고 하죠? 물 가둬놓고 배 띄우는 독. 독도 없어. 그냥 만들으래요. 만들으래요. 그래서 실제로 배 건설과 조선소 건설을 같이 합니다. 동시에 진행한다고. 이거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통 사람이라면 이거 생각도 못하고 못하는 거야. 근데 정주영 회장은 밀어붙여요. 해! 하고 실제로 2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밤낮 없이 일하고 끊임없이 일하고 이때 정주영 회장이 서울에서 울산까지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일주일에 며칠 이상 계속 울산에 머물면서 현장 지휘 감독 다 합니다. 건설업을 했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모두 다 보면서 직접 진두지휘했고 불과 3년이 채 되지 않은 2년이 좀 넘은 그 시점에 현대 울산 조선소가 준공식이 열립니다. 완공했다고. 이제 시설을 가동할 수 있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조선소 건설하고 준공됨과 동시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박체 1호 배도 같이 나와요. 아니 조선소에서 배를 만드는 건데 자 조선소 다 만들었습니다. 오! 배가 한 척 있네. 배가 나온 거야. 너무 신기하지. 그렇게 해서 진짜 불굴의 의지를 보이는 정재형 회장의 1호 선박. 그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1호 선박이 됩니다. 이게 현대 건설인 거죠. 그 당시 현대 건설이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배를 만들었어요. 중요한 건 74년이라는 거야. 74년. 74년. 배가 한 척이 나왔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73년 1차 석유파동이 터집니다. 끝난 줄 알았죠. 에이 끝난 줄 알았죠. 끝난 줄 알았죠. 자 끝난 줄 알았죠. 노린 겁니다. 석유파동이 벌어졌는데 석유파동이 벌어지니까 배를 주문하고 큰 계약금을 걸었던 많은 선사들이 뭐라고 해? 선사라고 하죠. 배를 발주로 넣는 곳. 계약을 취소합니다. 아 못하겠소. 우리 경제가 위기고 이거 안되겠소. 지금 전세계가 1차 오일 쇼크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힘들었거든. 그러니까 아 배에 인수 안 하겠소. 인수를 안 한다는 거야. 취소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1차 석유파동이 터지고 나니까 실제 울산항 앞에 큰 배에 세척이 둥둥 떠 있었어요. 계약을 해서 만들긴 했는데 안 가져가는 거야. 안 가져가.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할래? 배를 안 가져갔어. 아 어떡하라고. 이렇게만 생각할 것 같은데 정주영 회장은 다르죠. 우리가 만나는 이분은 다르다고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자세가 어떻게 되는 거야. 딱히 보고 있다가 아니 그러면 그 배 가지고 우리가 사업하면 되지 뭐. 인수 안 한다면 우리가 해. 해서 실제 유주선 두 척을 가지고 아세아 상선을 설립합니다.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을 잘 보시면 야 뭐 없어? 시멘트 없어? 아이 시멘트에서 만들어. 뭐 이거 없어? 만들어. 이거 없어. 만들면 돼. 배가 그대로 있잖아. 그 배 가지고 사업하면 되잖아. 아세아 상선을 건립했고요. 이 아세아 상선이 나중에 훗날 83년에 현대 상선으로 상호를 변경했고요. 그 현대 상선이 2020년 HMM으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오늘날에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 HMM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게 2023년 1월 5일자 보도자료예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자 보면은 2022년 국내 조선업이 고부가 같이 친환경 선박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습니다. 진짜 대단하죠. 아세아 상선 설립 10년 뒤였던 80년대 후반에 전세계 수지량 1위 조선소가 현대 상선이었어요. 대단하죠. 이랬고 하나 더 보여줄까? 자 탑 10 글로벌 해운사 2021년 9월달 기준 탑 10입니다. 여기서 덴마크 스위스 쭉 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 유일하게 HMM만 현대 상선만 여기 들어가 있죠. 76년 설립했던 이 회사가 전세계 글로벌 해운사로 발돋움 했습니다. 아니 석유를 나르는데 남의 나라 배를 가지고 가지고 오지 말고 우리나라 배를 가지고 석유 날라오면 되잖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대단하죠. 또 있습니다. 전세계 수주 실적 볼까? 이거는 우리나라 통계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수주량이 계속해서 중국이 되게 많이 따라왔죠. 전세계 발주량 중에서 우리나라가 45% 47% 해서 중국을 근소하게 이기고는 있습니다. 근소하게.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아직까지는 세계 선박 1위를 유지하고 있더라.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라고 현대건설 회장이었던 정주영 회장 즉 거북선으로부터 시작된 거라고 거북선으로부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다시 돌아가 볼까요? 1973년 1차 석유파동이 터졌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선박을 인수 포기 인수를 포기했던 그 배를 가지고 아세아 상선 그게 나중에 현대 상선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1975년 여름 이때 오일 쇼크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치? 오일 쇼크 터진 직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실제 대화 실제 대화 내용이야 여기는 정주영 회장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자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는데 지금 당장 중동으로 좀 가질 수 있겠소? 중동으로 가래요.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듣고 있었던 정주영 회장이 가만히 있으니까 하 정 회장이 정사장이라고 하죠. 정사장이 안 된다고 하면 나도 깔끔하게 포기하겠소? 근데 무슨 일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물어봤겠지? 얘기를 합니다. 실제 대화 내용이 있어요. 막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게? 1차 오일 쇼크 이후에 이 사막 지역을 중심으로 있었던 중동 즉 지금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중동이죠. 석유를 생산하는 중동이 엄청난 오일 머니를 벌어들여요. 석유값이 올라가니까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야. 엄청나게 번 돈을 가지고 그 나름대로 이제 기반 시설 사회 기반 시설이라고 하죠. SOC 이런 거 막 투자를 막 한다고 건설 붐을 일으키고 막 있었는데 거기서 넘쳐나는 오일 머니를 우리나라로 가지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건설사나 기업가들을 불러서 다 물어봤대. 물어봐서 중동에 좀 가주시오. 중동에 좀 가주시오. 중동 가서 건설 좀 합시다. 모두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진 보세요. 사막이야. 건설할 수 있겠어? 모래폭풍 불죠. 물은 부족하죠. 이거 뭐 도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도로 붙어 놓고 모든 거 다 새로 시작해야 돼. 그렇잖아. 그래서 모든 건설사나 모든 기업가들이 이건 안 됩니다. 어떻게 사막 가서 건설을 합니까? 우리나라도 아직 건설할 것이 많은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마지막에 정 회장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죠? 정 정 회장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그런데 5일 뒤 청와대에서 무슨 누가 찾아옵니다.